또 대학교에도 뭐 과대가 있고 동아리라고 치면 뭐 동아리 대표가 있고 CC도 있어요 CC 누군가요, 여기? 그렇다고 합니다 규모 CC 할 사람은 일단은 뭐 아아 어우 따워 꿰매주세요 야 CC는 뭐의 약자야? 커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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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스 커플 코카콜라 캠퍼스 커플이구나 암튼 낭만이 없어 형이 낭만 만들어줘? 이제 나한테 잡히면 나랑 사는 거야!